애마빛을 때 어떤 거 입어보여요? 입으니까 다 잘 맞은 거 같아요. 이걸로 해, 이걸로 하더니 일단 입어봐, 입어보고 저희는 어떤 거 입는 게 더 좋을까요, 아버님? 아버님은 이 색깔도 괜찮은데 아버님은 잘 어울릴 거예요, 아마. 이런 색깔, 깔끔한 거 저는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입었어요. 잠깐만요. beautiful. 오! 너무 예쁘다. 이 쨍한 색깔도 예쁜데? 오, 잘 어울리네. 진짜 잘 어울린다. 나비가 따라 어울린 거 같아. 발레하는 거 같은데? 진짜 예쁘다. 머리도 땄어. 보더 플라이. 아는 영어 단어가 엄청 많으세요. 힘들었다. 자막대표 ethnic 아버님부터 옷 입으시고 보고! 웃 revision 아버님도 이제 한 번 들어가셔서 1세대 모델. 우리 아버지. 됐습니다, 아버님. 나오시면 됩니다. 오... 오... 와, 밝은 색 잘 받으신다. 한복이 더 잘 어울리신다. 펜션에 저렇게 입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박시우 씨가 사극이 잘 어울리는 이유가 있었네요. 뒤에 내가 있어요. 어때? 이뻐? 아니, 괜찮아?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한복이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리시는데. 자, 마지막 포즈! 아, 또 카메라 앞에서 또 포즈. 야, 카메라 여기 들고 가고. 아니, 관객 여기 있는데 카메라를 보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에는 우리 보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고 가시는 거예요. 잘 어울리는 거.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죠. 요거를 어떻게 해요? It suits you. It suits you. Or you look good. 그러니까 그 수트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S 붙이면 돼요. 수트. 어려워. 한 번 다시 해봐요. It suits you. It suits you. 그래서 아버님이 It suits me? 저 잘 어울리나요? 네. 한 번이 보세요. It suits me? It suits me? It suits you. Yeah, It suits you very well. You look wonderful. Look at you. 이제 배웠네 나도 결국. 배워보시면 어때요? It suits you. It suits you. It suits you. 잘 하시는데요? It suits me? 오! 오! 바로 응용 같아. 나한테 나왔어? 오, 응용을 바로 하십니다. 이야. 자, 나오십니다. 나오세요? 오! 아니 오늘 사극 촬영이십니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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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전화야. 어떻게 된 게. 나는 왕이다. 보여줘야 돼. 유즈 킹! 왕같아. 이야, 진짜 양반 댁 같다. 누가 가장 한복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이야. 아버님이 제일 잘 어울리세요. 아버님 있죠. 센스, 센스. 한국에 너무 잘하네요. 한국을 잘하러. 다른 것 같아요.